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그렇지 마일드 소리나겠지 마일드 마일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? 그러다 넘어지면 좋지 앉아 앉아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W는 W가 잘 안나와서 우리가 할 기회가 다 없지 W는 O 소리나고요 그렇습니까 H는 히 흐 흐 소리나는데 흐 소리가 센 소리야 약한 소리야 약한 소리라서 없어질 때도 있어 그 다음에 I는 그렇지 I는 여기서는 얘가 있지 그치 I 그 다음에 T는 3시 49분 T는 1분 있다가 가야돼요 좀 갔다가 다시 와 T는 어? 트지 그래서 합치면 아 그러다 다 씬나니까 잠이 나 그러다가 입 빠진 학생도 있어 어 큰일 나 그래서 합치면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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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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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 뒤에 H가 있는 것들을 다 둘러 모아보자. 먼저 CH 있으니까 CH 그 다음에 TH 그 다음에 SH 그 다음에 TH 등이 있어. 우리 합쳐서 소리 하나 되는 애들 CH는 그 다음에 PH는 PH는 얘 혼자 있으면 FG. 근데 얘 때문에 힘이 없어져서 뭐가 되냐면 PH는 뭐? F아웃 똑같은 소리 그 다음에 SH는 S는 쓴 데 H 때문에 힘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TH는 좀 특이한 소리인데 TH. TH. 혀로 살짝 운다 했지. T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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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. H가 있는 애들. 그래서 SH는 CH. 어 그래서 다 합치면 뭐? CH. 그렇지. CHILD. 뭐라고요? CHILD. 들어볼게요. CHILD. CHILD. OK. 그 다음에 말하기 테스트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SITE. 옳지. SITE. OK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LIE. LIE. O가 내는 소리. O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까? O는 내가의 소리를 갖고 있죠? 옳지.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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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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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SH가 S만 쓰면 쓴데 H 때문에 힘이 없어져서 그래서 뭐? SHINE 그렇지 SHINE 된거니까 SHIN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 윗니가 아래쪽으로 스치면서 FINE 그렇지 FINE 오케이 잘했어요 시험도 잘 쳤겠죠?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트리거트에 있을 수 있겠죠